다시 운동하기만을 기다리는 그네. 그네 멋진 놈이었다. 안녕하세요. 드리거입니다. 우리 운동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근 손 실. 그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몸을 만들었는데 코XX 시국 2년. 운동을 못해 근 손실로 원했지. 그래서 처음부터 운동을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근 손실은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유는 그게 두 가지. 근육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맞습니다. 바로 단백질. 그 단백질 합성의 핵심이 바로 근액. 근액은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그 수가 늘어나고 늘어난 근액들이 단백질의 합성량을 늘려 근육은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항상성 때문에 근 손실이 일어나 근육은 줄어들게 되지만 늘어난 근육은 줄어들지 않고나마 운동이 다시 시작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단백질을 합성하여 근 손실은 빠르게 회복! 이 의리 있는 근액은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줄까요? 안타깝게도 인간에 대한 실험은 직접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쥐를 이용한 실험을 인간의 나이로 환산해보면 근액은 약 15년 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다시 운동하기만을 기다리는 근액. 하... 근액 멋진 놈이었다. 아무리 근액이 오래 유지된다고 해도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 만들기는 점점점점 힘들어지니 우리 근액 그만 기다리게 하고 하루빨리 운동 시작하세요! 근액과의 의리!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운 분들은 그동안 타지 않았더라도 성인이 되어 자전거를 바로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나 악기처럼 몸으로 익힌 동작들은 중추신경계에 저장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현상을 모터러닝이라고 합니다. 근력운동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익힌 스쿼트, 데드, 벤치 같은 동작들도 중추신경계에 저장되기 때문에 운동을 오래 쉬었다 다시 시작해도 그 감각이 남아있어 효율적으로 근육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액의 의리와 모터러닝에 의해 근손실이 빠르게 회복되는 현상을 머슬메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우리가 흘린 땀과 노력을 배신하지 않으므로 여러분도 우리의 몸을 배신하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 운동 시작! 몸부의 의리! 자전거로 Pitt 아멘